저는 초등학교 때 일인데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어느 날 좀 약간 폼을 잡고 싶었나봐요.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쫙 벌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침대 위에서요? 그리고 전신 사진을 찍어서 못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후회돼요. 그것도 돌아다녀요? 아니요, 저는 못 본 것 같아요.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. 찾지 마세요.